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고 방송 마치면 힘차게 또 생업의 전선에 복귀하셔서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씩씩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예고해봐드린 대로 도둑놈들 시리즈가 1월 14일 날 1권 총론이죠. 총론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지체됐습니다마는 이제 2월 13일 월요일 날 도둑놈들 2권 3권 이제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 계획은 지방선거 2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 이전에 4.15 총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참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사정이 있으면 변화가 좀 있으면 지방선거보다도 4.15 총선을 먼저 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의견이 있으시게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 3년 정도 어떤 문제를 파고 드니까 하기도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그냥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참 4.15 총선의 서울 부분을 다루는데 기가 차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2월 13일 날 도둑놈들이 2권 3권이 나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고 또 안 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위 실제적 진실을 낱낱이 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런 공직선거를 파헤치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세상이 참 악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 생업의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사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그런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씨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동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크게 되지 않으면 민간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엄청나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저렇게 버티고 이제는 민주당까지 다 나서 가지고 응원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넘어가지고 옹벽 아파트 50m에 달하는 그런 옹벽 아파트와 관련된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 그건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이 4차례 정도 이루어졌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제 수면 위에 아마 검찰이 경찰의 그런 수사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백형동 문제를 아마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 이야기 관계자 이야기가 인상적이네요.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은 대장동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뭐라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기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망이 옹벽 아파트로 유명한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바람이 잘 날이 없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현의를 봐줬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를 돕기도 하고 아주 척근이었던 한 분이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 거네요. 이게 김인섭 씨.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이 사람을 이제 수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용도 변경을 통해가지고 3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밝혀진 대로 김인섭 씨라는 분 김인섭 씨라는 분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씨하고 나눈 통화 내용이 예를 들면 이게 몇 차례입니까 115차례네요.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김인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내용도 정진상 씨는 처음에는 이제 일체와 접촉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정진상 씨의 반응은 사업과의 관련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김인섭 전 대표가 2015년 1월 한국 카우징 기술을 설립하고 백형동 사업에 관여한 결과 한꺼번에 부지 용도가 4단계 자연 녹지로부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개발익 3천억 원이 전부 민간사업자 쪽에 돌아간 등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용도 변경이 4차례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관련 공무원들은 몸조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내용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인사상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은 대장동보다 훨씬 더 쉽게 첨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재미난 내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한 검찰 관계자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1822억 원을 한 수에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항변하는 데 반해가지고 백형동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나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대장동보다 백형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 왜냐하면 백형동 개발 이익의 100%가 다 민간업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아무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 정도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참 나라가 많이 어려웠겠네요.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멘탈도 초강력한 것 같아. 민주당이라는 그런 당 자체를 저렇게 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사생결단을 하고 그렇게 보이니까 어쨌든 이 문제들은 다 밝혀졌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유동규 씨 이야기처럼 자기 몫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날이 꼭 빠른 시간 내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의 구현이란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